안녕하세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옌장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캄토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브랜뉴히어 2019가 개최됩니다 고래대학교 화장체육관에서 열리는데요 같이 이렇게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고 싶어서 좋은 취지의 의미로 여러분들 자주 만날 수 없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멋진 무대들과 멋진 공연을 펼치게 될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 아직 예매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예매를 하셔서 같이 함께 보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2월 14일 오후 6시 브랜뉴 뮤직 단체 콘서트 브랜뉴 이어 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봐요 그때 만나요